안녕하세요. 아이고. 안녕하세요. 피오와 넉사 씨가. 안녕하세요. 피오랑 넉사. 환영합니다. 드디어 나타났구나. 군매 최초, 군매 최초, 군매 최초 포기 랩 대왕전. MC를 맡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. 화이팅. 파이팅. 괜찮아? 귀가 쏟아. 우와, 배워. 둘, 셋. 딱. 화내지 마요. 화내지 마요. 이거 쫓겄네? 딱 못 뺏기지. 나 한 번 가져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어, 잠깐만. 바뀌었네, 여기. 뭐가? 그렇지, 그렇지. 간판이 바뀌었어. 커피 호빵으로 바뀌었어. 커피 호빵. 커피 호빵. 커피 호빵. 커피 호빵. 동현이 형 거 봤어요? 나를 봐. 레미네. 세 식구가 된 넉살과 피오를 환영하면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간단히 소개와 그리고 소감과 각오. 피오부터 좀 하면 인사 부탁드릴게요. 오, 부담스러워. 네, 제가 또 한혜 형 이렇게 자리에 또 들어오게 돼가지고. 네. 너무 이제 미안하고. 아니, 미안할게 뭐가 있어. 아니, 미안하더라고요. 왜 이렇게 겁을 잔뜩 먹고 들어왔어요. 아니, 제가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, 댓글로. 네, 네, 네. 너 주로 나와. 열심히 또 한혜 형 자리를 완전히 메꾸지 못하겠지만 반이랑 더 메꿔보려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피오분 자리일 줄 알았어요. 제가 또 한혜랑도 연이 있고. 방송에서 봤을 때는 한혜 캐릭터가 또 제가 딱이었거든요. 눈이 되게 예뻐요. 눈이 되게 예뻐요. 진짜로. 안 한 것처럼 얘기하네. 눈이 예뻐요. 누구를 안 끼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네, 한테 한 맞춰보려고. 너무 좋은 게 우리 PD 작가들이 누구를 해야 되나 막 그래가지고 막 알아보다가 키랑 비슷한 캐릭터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. 그렇지. 굳이 그럴 게 있냐. 그냥 또 다른 캐릭터가 와서 하면 되지. 그런데 결국 PD랑 작가들 얘기하는 게 죄송한데 한혜 두 명 하기로 했어요. 아, 큰일 났네. 알아봤더니 뭐 할 수가 없고. 한혜 두 명. 아, 큰일 났네. 다른 걸裝으로 했다라고. 헤어카 comprehensive. 네, 휴대해쌀이 placed.